적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마라 1. 전투 시작 물러서는 적 안의 적을 처치했으냐 관승 점수 1. 전투 시작 물러서는 적을 처치했으냐 반갑군 반갑다 아군이 전사했습니다 모든 팀원 전사 7. 전투 시작 2. 전투 4. 전투 5. 전투 저국이 처치했습니다 저국 출연 서류가 필요해 저국이 처치했습니다 저국이 처치했습니다 전대의 휴제 고통에서 배우거라 점수 3대 0 아멘 1 3 2 1 전투 시작 서류를 처치했습니다 서류를 처치했습니다 누구한테 배운 수 없인지 ffiti 역시나 최고 저국을 처치 시a 서류를 처치했습니다 Burla 전대 배운 수 없인지 서류를akat 서류를 처치 굿뿌리 아 이따가 골고루 공격을 받으면 두려워 덕분에 남은 섹시가 없던 곳이 더 많아 골고루 공격을 받으면 좋겠다고 늦게 지켜내고 골고루 공격을 받으면 좋겠다 골고루 공격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아 골고루 공격을 받으면 좋겠다 점수 5대 1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마 전투 시 매치포인트 아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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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승리 안녕 아군이 전투했습니다 아군이 천사 아군이 천사 아군이 천사 손 떼시자 아군이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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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이 은 오 아군이